여름에 수박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17가지 이유 여름에 수박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박은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수분 섭취를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수박은 낮은 칼로리, 다양한 영양소 함량, 소화개선, 면역력 증진, 혈압조절, 심장건강개선, 항염작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여름철에 수박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더위에 지친 몸을 수분으로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 예방 및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 수박을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 수박은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좋은 식품 옵션입니다. 한 컵의 수박은 약 46칼로리 정도이며 당도가 높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있습니다. 3. 영양소 함량 수박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리코펜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피부와 눈에 면역 기능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박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칼륨과 한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4. 소화 개선 수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과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5. 면역력 증진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수박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혈압 조절 수박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며 수박 한 조각에는 약 15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심장 건강 개선 수박은 식이섬유와 칼륨, 비타민 C, 리코펜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비타민 C와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항염 작용 수박에는 항염 작용을 하는 크로스토페,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염증을 유괄하는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체온 조절 수박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시트를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도위로 인한 체온 상승을 예방하고 체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0. 피로 개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 수박은 체내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여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박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B6에 비타민 C, 칼륨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체내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소화 개선 수박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식이섬유와 물을 함께 공급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12. 면역력 강화 수박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수분 보충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수박은 물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14. 다이어트에 좋음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수박에는 포도당 대신 푸르토스가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5. 눈 건강 개선 수박은 베타 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6. 스트레스 완화 수박에는 마그네심이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심은 뇌활동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17. 피부 개선 수박에는 비타민C와 베타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 카로틴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탄력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신이 선물한 맛있는 과일인 수박을 먹음으로써 피곤에 지치고 나태하고 나른한 일상에 시원하고 활기찬 건강을 챙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